오늘은 가성비 좋고 효과 좋은 밀크시슬을 알아보겠습니다 가격이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는 모릅니다 밀크시슬 종류는 많지만 일반 밀크시슬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수한 공법들, 기술들이 들어가는 게 훨씬 체감이 많이 됩니다 전문가마다 의견은 다르지만 용량만 높인 밀크시슬은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잉여로 남은 애들을 처리하느라 몸에서 고생합니다 레가론 티실리는 같은 원료를 씁니다 밀크시슬 안에 들어가 있는 슬리마린 중에 슬리빈의 활성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그걸 응축시켜 놓은 거죠 여기가 이제 어느 정도 시작점입니다 이 슬리빈과 비교를 했었을 때 파이토손 기술로 슬리빈의 흡수 효율을 증가시킨 실리포스는 10배 정도 효과가 크며 SME DDS 기술을 응용한 제품들은 최소 3.6배 이상의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술이 들어간 제품들을 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질 캡슐로 된 일반 의약품 제품들이 대부분 SME DDS에 해당합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된 건 그냥 그렇습니다 꼭 이 제품들이 아니더라도 연질 캡슐로 된 일반 의약품 밀크시슬을 구매하시면 가성비에서는 밀리지는 않습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SME DDS 기술은 아니고 실리포스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실리포스 기술의 대명사 쏜 리서치의 밀크시슬은 개당 539원입니다 네이처 팩트의 실리포스 제품은 개당 231원입니다 2배가 넘게 저렴합니다 함량 차이는 정확하게 1.125배의 차이가 납니다 표를 통해 비교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쏜 리서치 함량이나 성분량이 높습니다 성분 차이의 최고치는 1.25배인데 가격은 2.3배 차이가 납니다 네이처 팩트의 장점은 두 개를 먹으면 쏜 리서치보다 더 뛰어나면서 가격은 더 저렴하다는 것이고 꼭 두 개를 먹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한 개만 먹어도 유지 용량으로 괜찮고 무리하고 피곤한 날에는 두 개를 먹으면 됩니다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캡슐로 된 제품입니다 저는 미리 3개를 써놨습니다 영상 올라가고 시간이 좀 지나면 가격이 올라서 가성비가 나빠지겠죠 제품 중에 실리포스가 아닌 제품도 있으니 헷갈리지 않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가격은 매일 달라지니 참고하셔서 구매하셨으면 합니다 밀크시슬 정말 제품들 다양한데 흡수 기술이 들어간 제품들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직구하시려면 지금 네이처 팩터가 낮고 국내에서 구매하시려면 일반 의약품으로 구매하시는 게 가성비나 효과 측면에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투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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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